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물정권이 된거죠. 우둔함의 결과물은 식문정권이 된 겁니다. 연 대통령께서 폼을 잡고 하더라도 아무 말발이 안 쓰는 겁니다. 이미 권력의 끈은 다 끊어진 겁니다. 식물정권이 된 것이고 본인의 더 비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죽을 고생을 지옥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식물정권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은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도 뭐가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끝까지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정치를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실 밑에 뭐가 있는지를 본인이 그렇게 처절하게 못 느낄 겁니다. 3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이긴 적도 있고 우리가 패배한 적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철원 인근에서 북한 땅에 살았던 지주지본을 살았던 한 분께서 부친이 충분하게 여러분들 절박하게 느꼈으면 가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을 건데 그럼 식솔들의 목숨은 다 건졌겠죠. 그러나 부친 이야기가 그건 이었습니다. 아니 일제시대 또 살아왔는데 김일성 하에서 뭐가 특별히 다르겠냐 그렇게 주춤주춤하다가 뭡니까 결국은 38선을 못 넘고 가족들을 상당 부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윤 홍준표 시장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결국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홍준표 시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선거 부정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번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를 잘 여러분들 지명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대중 주필이나 대한민국의 중견 칼럼니스들이 다 왜 헛발 짓기를 하느냐 선거 부정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잘하게 되면 권력을 되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과 핵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그다음 나오는 대안이라든지 해법이 다 여러분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물정권 다음에는 뭡니까 영구직권입니다. 영구직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직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7, 80년 전 정도의 좌우익 대결에서 결국 좌익들이 선거를 장악해가 대한민국을 접수한 겁니다. 접수당한 겁니다.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윤석열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 뜻을 받들어 죄송하다. 못 받들어 죄송하다. 뭘 잘못했는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주어하고 동사가 아주 불무맥한 사람인데 뭘 잘못했는데 뭘 당신이 잘못했는데 답을 못할 겁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하나 2년 동안 해결 못한 거다. 이 무능한 인간아 이 멍청한 인간아 이 바보 천지야 대통령의 대가 2년 동안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하나 이런 관찰을 못해 가지고 위조 투표를 쑤셔 넣도록 여러분들 협조 부역한 인간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지금도 모를 겁니다. 왜 선거 부정은 뭡니까 그냥 덜렐렐뜰니까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마 선거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정말 당신 그래도 당신 여러분들 되라고 내가 표도 던지고 노력도 한 사람들은 혀를 끌 끌 찰 겁니다. 뭘 잘못했는데 어쨌든 임기 잘 채우시고 그냥 무상히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싸움의 정석은 육참골단입니다. 살을 내주고 여러분들 뼈를 이렇게 뭡니까 조진다는 뜻인 게 내 것을 내주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결 정치로 일관해왔고 결국 한국 정치는 좌우익의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기려면 끝없는 싸움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당 사람들은 재살길 바빠서 몸사리기로 비겁한 생존을 이어 왔습니다. 이 논조에 보면 홍준표 시장은 다음에는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감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고 오세훈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 한국은 그냥 연구 좌파 집권이 완성된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 조작하는 걸 보게도 이런 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항상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권력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듣기를 원하는데 공박상은 너무 낙담가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부해가지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100석 이상을 주지만 다음에는 8, 9, 10석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는 6, 7, 10석을 주겠죠. 왜 조작범들이 그냥 숫자를 만들면 되니까 숫자를 그나마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다 초록동색인 겁니다. 선거 문제에 당신들이 입을 다무는 순간 나라는 이미 넘어간 거다 이야기죠.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결 정치로 일관해 왔고 결국은 좌익들이 승리한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그냥 뭐 코 하나 풀지 않고 나라를 그냥 다 먹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나라를 다 먹어버린 거죠. 전사만이 생존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할 겁니다. 바다까지 왔다고 자유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하실 밑에 있는 거죠.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앞으로 어차피 가야 될 사람들을 비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뭐 할 건데 뭉쳐가지고 으쌰으쌰하면 돼? 으쌰으쌰하면 돼? 아니 컴퓨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초를 만드는데 으쌰으쌰하면 되냐고 으쌰으쌰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하수들인 겁니다. 으쌰으쌰해가 여러분들 셀카 찍으면 표 올 줄 알았지 서울법대 출신들이 셀카 찍으면 표가 올 줄 알았지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북조선처럼 그냥 만들어가 발표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선거를 합니까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저항은 좌파진영에서 나오지만 우파진영에서도 나올 겁니다. 우파진영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뭐 그렇게 항상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대한제시도 미흡하고 더더욱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법이나 전망은 더더욱 맞지 않는 겁니다. 780년에 걸쳐가지고 1945년도 이런 해방전국부터 좌익과 의익이 격렬하게 이런 다투었지만 물질은 우익이 이런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정신세계를 좌익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나이가 드신 분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한 여러분 여기서 대승이란 것은 다른 후보하고 비교가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당하고 비교한 어떤 분께서 강남병에는 정부 사전투표율을 국힘당이 이겼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국힘당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당연히 강남여름 3구에서는 국힘당이 사전투표율이 이기죠. 여기서 대승 압승이란 것은 당일투표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것을 뜻합니다. 왜 표를 사전투표 득표율에 더불당 후보 한 끼만 더해 주니까 표 더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런 표 더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표를 공짜로 받은 사람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죠. 이 여러분들 이런 처절한 이 전국의 더불당 여러분들 34347대56으로 악성한 여러분들 이것을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순간 홍준표 시장이 외면하는 순간 그냥 한국의 우익들은 그냥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현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대선 지선 총선 보궐선거 모두 다 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일체 양보 안 할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뭐죠 생명줄이니까 바보천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바보더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뭐 이제는 뒤집어 업을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그냥 어떻든 간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인기 맞추고 여러분 편안하게 나가기를 원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 교차투표 당일투표에 압승한 지역에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에서 붉은 지역 국힘당이 승리한 지역에 더불음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이른바 교차투표 투표자들이 당일투표에서는 국힘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당을 지지하는 이런 교차투표가 선거부정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4년 동안 깨달은 바가 없고 그냥 천재일우의 기회로 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걸 깔아문갠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난받아야 되지만 이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한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빈 사무총장이나 모두가 서울법대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가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골로 가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배움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장사하는 소망보다 하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만들어냈는데 홍준표 시장 꿈도 야무지죠 내가 대통령 하면 돼 보겠다 꿈 깨시어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나이더 신문이 작성한 것처럼 이 선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데 425대 제로 192대 제로 98대 제로 156대 제로 94대 2 599대 제로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넘어설 겁니까 서울의 총선의 지역구에 1만 5천표 정도를 다 여러분들 공짜표로 다 이름 하사품을 받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공짜표를 뭡니까 선거후보나 1만 5천표 내외를 공짜표를 주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급쟁이들하고 소심한 게 아니 내부터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당신 뭘 잘못했는데 답을 못할 거예요 공박사님 뭐 제가 잘못한 게 국민의 민의를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의미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자식들하고 하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돈들이 있으니까 어려워지면 떠든지 그렇게 하겠죠 홍준표 시장도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당했다는 것이 본인한테 뭘 의미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뭘 의미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모르는 척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선 지선 국회의원 선거 모든 처분권은 선관위가 진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 겁니다 이제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공상태로 연결될 겁니다 벌써 이름들 보시죠 오늘은 수도권은 표를 훔친다고 칩시다 경상북도에서 표를 훔친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북은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을 하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뚜렷한 특징은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전혀 이길 수 없는 선거부도 항상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오그넌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이름들 보궐선거가 치료집니다 보궐선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폐색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폐색이 폐색이 어마어마하게 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작을 하거든요 박영선 후보가 서울 전체에서 대표를 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래도 사전투표는 425개 돈 가운데 얼추 50% 가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든 이기지 않든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나들어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경상북도의 포항북부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항북부에 선거갈리비안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선거 데이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오중기 후보 이 오중기 후보의 자료 가운데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837표 국외 부재자 투표 148표 홍해업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923표 신광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6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수치입니다 이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함께 또 조작이 되는가 하니까 앞에 있는 선거인수도 조작이 됐고 투표수도 조작이 된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표를 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딱 그냥 전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4837표에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는지를 금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만 찾아낼 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837표 가운데 몇 표를 집어넣는지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딱 분석하게 되면 규칙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9사람이 올 때마다 유령사전투표지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 투입 그럼 총 몇 표를 집어넣냐 58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람들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2.5% 이런 뻥튀기 한 다음에 5808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이게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5만 2,270명 선거관리위원 보너스로 만들어서 지원한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5808표 선관위가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5,878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4,573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 1,2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찾아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표를 보시게 되면 도저히 조작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포항 북구는 왜 그런가 하냐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5%를 받은 겁니다 65%라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 만 4천 표 정도의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거든요 이례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런 것은 수도권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경상북도 포항 북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65%를 받은 겁니다 65%를 받으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조작이 왜 했냐고 하니까 아마 선거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이런 권역별로 몇 퍼센트 이상이면 선거비용을 다 전액 보존받을 겁니다 다 세금 도덕놈들인 겁니다 세금 선거보전을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정부에 골고루 다 이길 수 없는 데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65%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를 더불당 후보가 25%를 받았는데 34%로 플러스 9%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 9% 올리는 데 투입된 표수가 5808표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국힘당 후보는 55,119표 차이로 이겼는데 58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48,938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축소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여러분들 덕조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놀이입니다 놀이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이 정도 게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3.18%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를 이런 뻥튀기 했습니까 25.72%를 뻥튀기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2.5% 뻥튀기를 한 겁니다 2.5% 그래 표를 5808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투표율이 26%인 사람을 더불당 후보를 34%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사와 비교해보시랍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8%입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큰 값이 나오죠 조작되기 이전 상태는 1%인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삼천리 방방곡계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겁니까 대선 대패입니다 지방선거 대패입니다 나라가 넘어간 일입니다 나라가 넘어간 일인데 그냥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정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 표 훔친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이아 전문가 여러분 자극 보시기 바랍니다 표 전체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5808표를 훔쳤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1235표를 훔쳤고 홍해업 관내 사전투표에서 581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투입된 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우편투표에서 1235표에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했고 홍해업 관내 사전투표에 581표를 투입했고 신강면 관내 사전투표에 84표를 투입했고 청하면 관내 사전투표에 151표를 투입했고 전체에 다 합쳐가지고 58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5808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는 몇 장당 한 장을 훔쳤는지 경기도는 4장당 한 장을 훔치고 서울에는 3장당 한 장을 훔치고 경상북도에서는 9장당 한 장을 훔치고 부산 집갈시에서는 4장당 한 장 훔치고 이게 전부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원래는 23.18%인데 사전투표율이 25.72%로 2.55%는 뻥튀기한 겁니다 그래서 5808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수에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0.61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조작하기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61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808표를 더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0.87이 나왔어요 0.67이 0.87 당일 투표지 100장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87장을 받게 됩니다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 경상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충청도 충청남도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사전투표가 전부 다 더불당이 이긴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으로서 참 심의유감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조작을 10년째 계속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그 10년째 하더라도 고칠 의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제 윤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한심하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 거고 국민들은 뭘로 의지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실망하지 않고 또 역사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규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도도 이렇게 무자백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전국을 골고루 만졌습니다 아주 골고루 골고루 만졌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제야 전문가가 행한 작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이 자료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사전투표자수 더해주기라는 것은 사전투표일을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면 정진석 인천계양을이 아니고 공주부여청량군 공주부여청량군의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만표 이상 차이로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 3185표의 위조투표지를 경쟁자인 박수연 후보한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가지고 승부를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모든 선거구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여기 또 틀린네요 최재형 춘천갑이 아니고 종로구 나중에 다 고치겠습니다 종로구 종로구도 이긴 선거잖아요 8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런데 11410표를 투입해가지고 4000표 차이 정도로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다 찾아 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럼 전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데와 같이 사전투표당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일을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를 더해 주는 일이 서울 선거구에서 있었다고 하고 경기도는 사전투표당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게 더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는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자리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전투표를 가시게 되면 이번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표의 3분의 1을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그 통행세를 전부 다 누구한테 더해 주는 거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주위의 여러분들 친인척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당일 투표를 가시고 한 표를 행사하면 한 표가 한 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가시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던진 표 한 표 가운데 3분의 1 약 33% 정도는 여러분 뜻과 전혀 관계없이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당의 표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통행세 자리시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지는가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간단한 예로 A정당과 B정당과 C정당이 각각 40표를 받았다고 씹시다 그리고 무효표는 없고 기권표도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투표자 수와 선거인 수가 120표가 됩니다 432 120표 그러면 A정당 B정당 C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관계없이 모두 사전투표장에 일단 와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들은 자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리세를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자리세는 서울 지역에서 3장당 1장입니다 4분의 1을 징수해 가는 겁니다 4분의 1을 그래서 A정당에서 10장을 뺏기고 B정당에서 10장을 뺏기고 C정당에서 10장을 뺏깁니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A정당하고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30장을 통행시로 받은 다음에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까 A정당하게 주는 겁니다 30장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 30장을 A정당에 대주는 겁니다 표는 40장 40장 40장을 받았는데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70장 40장 40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모두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다 사전투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민족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인 수에 뭐가 포함되는 거 아니까 무효표하고 기권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언론도 언급하지 않지만 130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위조투표자 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만일 130표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면 130 곱하기 4분의 1이 위조투표도 투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전투표장에 가면 그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더블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는 관계없이 뭡니까 서울에서는 다 4분의 1씩 다 뭐죠 통행세를 징수받아 그게 전부 다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종로구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 사례입니다 이번에 8000타로 이겼던 최재형 후보가 낙선자가 되고 사천표로 뭡니까 낙선자가 당선자가 되는 사건이 여기 터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블당의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이 가짜인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가짜고 선거인 수도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럼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창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에 선거인 수 3100명 투표 3100명 더블 민주당 곽상은 후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 이게 가짜인 겁니다 1872표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선거 갈리비안회가 쑤셔 넣은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가 몇 표입니까 서울은 3장당 1장입니다 선거인 수에서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775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위조 투표지 숫자입니다 1872표는 1872표 선관위 발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775표를 빼면 진짜 사전투표 도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1872표가 여기서 여러분들 3100표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775표 유령 사전투표를 빼면 1097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선관위 발표 밑에는 제야 전문가 진짜 득표수 추정신 겁니다 다른 후보권은 진짜든 가짜든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는 선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서울 경우에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블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유령 사전투표자도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생각 안 하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또 가겠죠 그래서 너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사전투표장의 표를 빼앗는 방법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빼앗아서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부산은 선거인 수의 5분의 1을 빼앗아서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제야 전문가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권역별로 한 개의 선거구만 뽑아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규칙입니다 2024년도 총선 권역별 조작수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몇 명당 위조사전투표지 한 장 투입 서울특별시 4입니다 3 플러스 1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훔친 표수를 계산하려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을 여러분에게 되면 훔친 표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부산 광역시 6 사전투표 사전투표장 을 방문하는 5명당 한 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께서 더블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찾으려면 선거인 수 곱하기 6분의 1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훔친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훔친 표수가 훔친 표수를 선관위 발표 더블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서 빼면 진짜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 6 사전투표장을 찾은 5명당 한 표의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5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4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4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3 플러스 1입니다 울산광역시 5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3사람당 4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4 플러스 1 최종특별자치시 6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5명당 가짜투표자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5 플러스 1 강원특별자치도 5 플러스 1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5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업유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덕표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를 구하려고 하면 선거인수 곱하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6분의 1을 구하게 되면 더해준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부풀린 표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선관위가 발표한 1872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이 가짜를 해서 진짜를 찾아내려고 하면 선거인수 위에서 서울 경우는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775표가 나옵니다 770, 1872표에서 775표 유령사전투표 를 빼면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블업유당 곽상은 후보는 1097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위해서 775표의 유령사전투표자를 더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경상북도 5, 4 플러스 1입니다 사전투표장이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준 겁니다 경상남도 5,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잘 나와있네요 4전투표자 수 SX명당 위조사부전투표자 한 장팀역에 X를 전산조작하는 사람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훔친 거죠 3장당 한 장을 훔쳤으니까 3장당 한 장을 훔친 것은 2021년도 2020년도 4.15 총선 평균가와 똑같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분의 1이었습니다 2장당 한 장을 훔친 거죠 굉장히 많이 훔친 겁니다 그런데 서울만 그렇고 다른 데는 좀 더 조작 정도가 작은데 왜 이번에 4전투표 조작규모가 크냐 4전투표자 수 커졌습니까 조작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커졌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정확하기보다도 한 지역만 뽑아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긴급구호 요청을 외칭한 것은 이번에 조작규모가 얼마 정도 됐냐를 대략이라도 한번 추정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내일 정도에 정부의 조작을 얼마나 여러분들 규모를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자소가 전부 다 부풀리진 겁니다 이게 1,384만 9,043명이 전부 다 부풀리진 겁니다 선거인 수는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도 부풀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이게 뭐죠 발표 사전투표입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훨씬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를 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선거인 수만 여러분들 온전한 숫자고 사전투표 다수를 다 뻥튀기를 한 겁니다 1,385만 명이 뻥튀기야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 약 좀 낮은 거죠 이번에 우리는 1,800만 표 정도를 사전투표로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전부 다 부풀리진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장으로 온 사람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 자로 늘리는 겁니다 실제에서 발표 그 차이만큼의 사전투표 자로 확보해서 그거를 더불당 후보에게 한 장도 땅의 때리장에 전부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전부 다 더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서울의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왜 승리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 승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불당 후보 한 켜만 더해줍니다 더불당 후보 한 켜만 더해주기 때문에 더불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 증거입니다 425대 제로 192대 제로 98대 제로 이게 왜 나오냐 표를 전부 다 더해주니까 표를 더해주는 방식을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런 완전히 까발긴 것이 바로 이건 거지 않습니까 곽상은 더불당 후보가 받은 청운 효자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하고 선관위가 좀 공짜표가 들어있는데 선관위가 좀 공짜표를 찾아내려면 바로 선거인수에다가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을 곱하면 뭡니까 선관위가 공짜로 더해준 표가 그대로 나온다 이야기죠 청운 효자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775표의 유령투표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누구에게 더불당 후보에게만 절대 다른 데는 안 줍니다 더불당 후보에게만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소위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하셔가지고 완전히 훈련을 받은 사람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전투표하면 너무 좋은 일 다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김대중 전주필 김대중 전주필은 그동안 두 번의 여러분들 갈름을 통해 가지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두 번 했습니다 여전히 김대중 전주필의 글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죠 김대중 전주필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두 번은 4.15 총선에 패배하면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부정선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달에 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개수하는 자 카운팅하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그런 김대중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을 해 가지고 그러나 그 이후에 4년 동안은 모두 다 침묵한 겁니다 지금 김대중 주필의 글은 매가리 가 없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뭉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결론은 엉뚱한 겁니다 진실된 글은 아닌 거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결론이 엉뚱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총선의 점에 물러나야 된다 알아서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한번 보시죠 뭐 대통령 병이 걸렸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힘에 표를 많이 줬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글도 다 뭐죠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도 글을 오래 써봤기 때문에 숨길 게 있으면 글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은 물러나라고 했다가 지금은 뭡니까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진단 황당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4월 10일 총선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윤 정부를 불신임하고 뭐 이런 거 나 이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 심판도 아니고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바보처럼 부정선거를 뭡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뭐 윤 정권 심판론도 아니고 그냥 선거 부정을 때려 한 겁니다 10년 동안 해온 기량을 이번에도 마음껏 발휘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신 쪼다들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이렇게 나라의 식사청들이 다 비겁한 겁니다 비겁하니까 국민들이 오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윤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선거 부정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때려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뭐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된다 뭐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우각성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게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제 물러나러 안 하네요 윤 정권의 각 선거와 재정비를 자극해서 3년 후 대선에서 이재명당을 저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밑거름이 삼는 게 지금 보수 중의 선택이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합니다 선거 부정을 하는데 김대중 주필이 어떻게 정권이 재창출됩니까 논리적으로 아구도 맞지 않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다들 왜 선거 부정을 숨겨야 되니까 부정선거는 절대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조선일보 논조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그리 엉망입니다 어떻게 이기는데 선거 결과를 만드는 당신들을 어떻게 이기는데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들을 그냥 씹으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전 대권에 도전할 때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지난 2년간 대통령의 자리에 너무 심취했던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 든다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을 내가 읽고 방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참 괴롭긴 나 가끔 괴롭긴 하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가 됐는지 나라가 참 제가 볼 때는 딱하게 됐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짜 말해야 될 것을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글 칼럼 이런 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각성해야 되고 민심의 소리를 겸하게 들여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말 같다는 소리들이 너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선관위지도 사전특별특별소 조작을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한 거고 이번에는 사전특별소 만화가 좀 더 많이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어떻게 창출합니까 정권 창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 올해 한 8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건데 북망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데 다 숨기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명예교수인 김형철 교수님도 김형석 교수님도 뭐 이거 모르겠습니까 김동길 교수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는 이거 몰랐겠습니까 다 참 후손들에게 너무나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다음에 자식체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만년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이걸 보고 연대통령이 대호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정권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이렇게 100일 안에 드러났는데 다 헛소디들어져 찌꺼리고 있으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긴데 최다 사전투표는 더블당이 이겼으니까 이게 교차투표를 보고도 선거부정에 대한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정자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니까 딱 한 건 딱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정말 야무지게 만졌네요 오늘 제야 h님이 이제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조사 이제 전체 내용은 제가 받지 않았지만 일단 요약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요약본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이 어떤 선거였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 이게 좌우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고 차이집 크기가 크면 그러면 거의 부정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2024년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나타났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그냥 99.9999%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위가 더불어민주당 차이집이고 미치 국힘당과 제3당의 차이집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전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254개 선거구에 이 더불어민주당 차이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254개 선거구 차원에서는 단 한 곳도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집에서 당일 투표 득표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보다 큰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 자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0.76 나머지 마이너스 10.9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100% 조작된 걸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또렷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림만 여러분 한 번 빼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전국의 254개 선거구 전국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기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자수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관내 사전투표 득 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 후보 한께만 전부 다 대해준 겁니다 이게 더불당 후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이 표가 왕창 들어와 놓으니까 전부가 플러스고 크기가 어마어마한 표를 엄청나게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단 한 곳도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불음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에 압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짜표를 덤붙 집어넣은 겁니다 위대하신 선거 칼립위원회께서 공짜표를 어김없이 우리 더불당 민주당에게 표를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모두 다 깔아뭉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눈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0.76 통계학을 여러분들 떠받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이름 추출되는 표본 집단이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총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오차범위 0에서 3%이네요 10.몇%가 나온 겁니다 야만의 사회입니다 이걸 보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 이걸 보고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문과도 문과 출신이라도 이러면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편투표입니다 254개 선거구의 관외 우편투표입니다 여기가 x축이 254개 선거구입니다 y축이 차익값 크기입니다 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입니다 이거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우편투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외 사전투표에다가 여러분 더불당 후방이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 더불당 표를 더해가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3.64 마이너스 12.77 표를 어마어마하게 통상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조작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서울국대 출신이 다 뭉개는 겁니다 오늘 하는 놈보다 덥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내 말이 그겁니다 너거는 자식들이 없냐 너희들은 손자 손녀들이 없냐 너희들이 세상에 물려줄 게 없어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부정선거를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있노 야 이놈들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있노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더 나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하나도 2분의 1의 254승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 불가능 확률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13.6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안하죠 이 더블당 플러스하고 국힘당 마이너스하고 기타당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3.64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이게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관외 당위 투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제외국민 투표를 보겠습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진짜 밥입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그냥 도덕질이 그냥 최고입니다 최강 플러스 13.64 마이너스 13.77 이게 잘못됐네요 이걸 제가 좀 잘못된 걸 여기 나오네요 이게 제외국민 투표입니다 제외국민 투표 제외국민 투표 이게 제외사전 제외사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5 마이너스 23.84 여러분 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에서만 마이너스가 있네요 선거에서 약간 특이현상은 호남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면 좀 제쳐두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차이값 관외 차이값 제외국민 투표 차이값 10.76 13.64 25% 거의 미친 수치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 2024년 총선은 전면적인 부정성이었습니다 제야 H님이 밝히신 것이고 앞에 조작값은 제야 전문가님이 밝히신 겁니다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 동포들은 제외 동포들의 표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아주 깨놓고 그냥 뭡니까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거를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게 여러분들 더불음주당의 승리 확률입니다 언면동 더불음주당 사전투표 선거 승리 확률 423대1 425대0 425대0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음주당의 사전투표 독별로의 당일투표도 크다는 겁니다 압승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95대4 97대2 94대3 한 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조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 부정선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선거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 계속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파들의 지지를 얹고 당선된 윤 대통령이 모두 다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여러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은 이게 참 우리는 편리하게 보지만 어마어마히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의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클리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된 겁니다 jih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의 전모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 그리고 관내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차이값 관외사전투표 차이값 100% 이름대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 앞에서 어제 그냥 딴소리하는 대통령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남자가 무책임한 남자구나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거 보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공박사님 제가 두 눈으로 뭡니까 열심히 봤는데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고 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그걸 본인 두 눈에 안 보였으니까 부정선거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만큼 조작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한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240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했어도 24만 7,077표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약 329만 표 정도가 유령사전투표자수로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투입된 더해진 걸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뻥튀게 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놀라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에 비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504만 명에서 1160만 명 1.3배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선거는 2016년에 504만 명에 비해서 1620만 명으로 2.2배가 폭등하게 됩니다 2024년 총선은 1385만 명으로 2016년에 504만 명에 비해서 약 1.74배가 폭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이런 치료기적이기 전에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추정한 것은 대략 2024년 총선에는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346만 표는 전국에서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이 있을 경우에 346만 명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강한 조작이 있을 경우에 461만 표 정도를 조작할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훔쳤을까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보시게 되면 서울만 2020년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했고 그 외 지역의 여러분들 조작을 좀 정도를 적게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보시게 되면 서울만 4 강서구청장 서울만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고 나머지 지역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서울 수준 광주광역지도 서울 수준으로 조작했는데 4.15 총선 수준은 나머지는 좀 낮죠 낮으니까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 346만 표보다 좀 적게 투입됐을 것 같아요 346만 표가 346만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할 때는 전국에 다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당을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조작한 걸 가정했는데 그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조로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교양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대 공직선거에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가 98만 표 3구 대통령선거가 240만 표 투입됩니다 가짜 투표지가 4.15 총선이 293만 표 2018년 지방선거가 206만 표 2017년 대통령선거가 101만 표 2016년 총선이 51만 표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점점 여러분들 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를 집어넣겠냐 한 번 보시죠 이번에 얼마를 집어넣었는지 여러분들 한 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략 추정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감안해 두시고 그렇지만 크게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제야 h님은 316만 표 정도로 추정합니다 316만 표 316만 표 정도를 이번에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투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316만 표 316만 표 정도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했냐 차익값 크기를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차익값 크기로 차익값 크기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표를 조작하고 나면은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값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값이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게 되면은 조작된 득표수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한쪽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다른 한쪽에 표를 더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0.94로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에 226만 표 관내 사전투표에 86만 표 제외국민투표에 4만 표 이렇게 해가지고 316만 8145표 정도로 이동시킨 것 같다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소선상은 이번에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254개 선거구로 나누면은 선거구당 12473표 정도를 공짜표가 더해진 겁니다 서울은 좀 조작을 많이 했으니까 15000표 가량을 집어넣고 조작이 좀 덜한 지역은 좀 적게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316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차익값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선거구당 12474표 정도를 추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특별한 점은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3개 선거구가 아니고 그 선거구를 좀 조정하게 되면은 245개 선거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분 해보게 되면 313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야 h님의 추정치는 차익값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한 것은 313만에서 316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조달이 돼가지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 하늘에서 본 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땅으로 한번 내려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313만에서 316만 표가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여러분들 금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등포에서 김민석 후보가 만 393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와 바꾼 경우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1135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영등포에서 표가 얼마나 투입되는 거냐 만 1529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만 393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만 1529표가 투입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1135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 만 표에서 만 5천 표 정도가 투입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야 h님의 추계치는 2024년도 총선에서 약 3만에서 316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서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율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 과동을 통해가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대략 선거구당 만 2천 표인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가 대결했던 바로 여러분들 이 선거에서는 만 1529표가 투입이 돼 가지고 만 393표 차이로 얻었던 승리했던 차이로 승리했던 국민의힘의 박용찬 후보가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탈락하게 되고 김민석 후보가 1135표로 선관위 도움으로 다시 금배치를 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림이 엉망진창으로 나온 겁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자수를 구한 차이칱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이고 오른쪽이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조작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모를 다 밝힌 겁니다 제야 h님을 통해 가지고 전수분석을 통해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조작값 전국의 권역별로 서울 4분의 1 가짜 경기도 5분의 1 가짜 부산특별시 6분의 1 가짜 이렇게 하면 전부 조작값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조작규모까지 제야 h님이 차이칱 크기를 가지고 313만에서 316만 표 정도를 추정한 겁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낼 겁니다 한 300몇만 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상했던 346만 표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를 전모를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전모를 다 파악을 하게 돼 가지고 뭐 여한이 없을 정도로 선거 사기를 이제 밝혀낸 거죠 딱 일주일 만에 이런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여기 보시다시피 316만 표 규모의 유령사전투표자가 투입된 것 같다 선거구별로 12,473표를 투입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바로 박용찬 후보가 억울하게 떨어졌던 지역에서는 11,529표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2024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면 254개 선거구 전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여기서 압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는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오늘 다 밝힌 겁니다 이게 100이라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전국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관내 사전 빼기 당일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76 플러스 13.64 플러스 25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번에도 못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차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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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거 부정 세력의 치하에 신음하고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더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문제만 계속하면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선거 문제를 절반을 했으니까 이제 시사 문제를 좀 떠나서 조금 개인적으로 유익한 일을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어떻게 복수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참 저항을 안 하면 그냥 참 힘들게 됩니다 힘들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제 선거 부정은 또 내일 해야 되니까 참 권오영님께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손들 바라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큰 재산이나 그런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더라도 선거 하나 정도는 온전하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파괴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 세대들이 결국은 부정성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역주행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국민들이 종이 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의 종이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